땡큐! 흠, 꽤 하잖아? 고생했어 어머, 미안 디움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조작에 맞춰서 도착할 수 있습니다 도착할 수 있으며 공간에 따라서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지키는 곳은 목소리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